왜 나를 래퍼로 만드는거지? 해볼게 한번 해볼게 상처를 치료해줘 사람 어디없나 가만히 놔둬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에게 무서워 난 이 차지가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줘 사람 어디없나 가만히 놔둬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에게 무서워 난 이 차지가 두려워 언제 외톨이 맘을 문을 닫고 슬퍼면 되내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맞고 내가 지금 365일 1년 내내 방황하는 내 영혼을 쫓아끼는 듯 잭스페로 올라치는 허리게임 줄러 매는 허리끈에 방향감은 사실하고 기르르르 소리끈 내 숨은 나나 사워 그녀가 떠나갈 때 내게 말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도 있는게 아닌 것 같다고 마지막 배워버린 갈라가듯 살아 심장이 얼어붙듯 살아와도 살아 그래 이분이 죽어 사는게 사는게 아냐 매일매일이 너무나 두려워 매일대 외톨이 맘을 닫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맞고 두 귀를 맞고 강간은 어두 속에 내 자신을 가도 우리 마음을 문을 닫고 슬퍼면 등을 재고 사랑하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맞고 강간은 어두 속에 내 자신을 가도 너는 야자에게 말하는 이 예절 끝이 나레이션? 하수영이 말하는 나레이션이 뭐지? 저의 남방법이 cool 저 다모다다모다 거르긴 애버렸을데 꼬민을 그리로 지미에 찍귀다그디개가 되고 메티레에서 내 질랑여서는 구독을 올려버리기 그 예희로도 어디야? 딱다 준걸 나 어떡하라고 어떻게떠겁다고 거짓말하라고 전 못 찾겠다고 아프다고 슬피드되셀프다고 어려운 신장에 있는 데가 다음번에 아팠하고 끝떠었다고 상처를 치료할 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둬까 님 없이 다 없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상처를 치료할 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둬까 님 없이 다 없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나니 자체가 두려워 애토리만 맨 눈에 닿고 띄우고 사랑하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길을 막고 깨까만 어둠 속에 내 자신의 가슴 애토리만 맨 눈에 닿고 두 눈을 빼주고 사랑하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길을 막고 깡까만 어둠 속에 내 자신의 가슴 야 나 이 정도면